안녕하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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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버트 캔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록곡 그 다음 곡 하겠습니다. 방금곡은 어제와는 다른 너의 모습에 갑자기 다녔다. 그런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의상에 조금 다른 의상에 관하고 조금 이게 음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순화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그건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걸로 하고 다음 곡은 마스크로 너의 아름다움을 가리지마. 그 다음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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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저희 곡을 한 곡만 더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의 추억이라는 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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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기로 했는데 좀 아직... 다음 곡은요. 저희가 이제 브루스 밴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곡들 중에 두 곡 정도를 강아지가 자꾸 씻은 것 같아요. 만두에요. 만두. 아무튼 남은 두 곡을 좀 트래디셔널한 브루스 음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텍사스 플러드라는 노래인데 가사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연주해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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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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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okay, okay. all right. we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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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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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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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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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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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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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